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타민과 또 앞으로 이제 미네랄 관련해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어떤 기전 그리고 그런 임상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흔히 여러분들 비타민 E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항산화라는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비타민 B 비타민 E는요 알파토코페롤 또 베타토코페롤 또 감마토코페롤 등의 이런 어떤 8개의 다른 화학물 구성을 합을 비타민 E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알파토코페롤이 인체에 가장 많은 생리적인 활성에 관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 E는 대부분의 구성이 이 알파토코페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타민 E는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죠 우리가 항산화제는 무조건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혹시 그 연구 기억나세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E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그 비타민 E를 다량 먹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암을 일으킨다는 유명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항산화제가 비타민 E를 그래서 인체의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좋은 비타민 E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그 비타민 E 자체가 산폐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몸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단순히 단독을 먹을 것이 아니라 산화되어 있는 그 비타민 E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합니다 그래서 C, E 그리고 다시 환원된 비타민 E를 다시 코엔자임 Q10이 원래대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타민 E 단독이 아니라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그리고 비타민 글루타치온, 그리고 알파 리포산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처럼 이런 5가지 정도의 항산화제를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항산화 네트워크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비타민 C, E, 코엔자임 Q10, 알파 리포산, 글루타치온 이 5개의 물질들이 서로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된 것을 환원시켜주고 다시 산화시켜주고 이런 어떤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E라고 합니다 흔히 비타민 C와 E는 앞서 말한 이유로 대표적인 궁합이 잘 맞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를 먹으면 많은 질병들, 특별 그 중에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해서 많은 연구들이 비타민 E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또 특별히 항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노스켈로리나 의과대학에서 소아과 전문의 미세 에르란 안데스 박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비타민 E는 우리 감마토코페롤이 기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폐의 점액질을 증가시켜서 천식을 억제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인 인플루엔자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비타민 E가 정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 그 중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억제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한번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동물실험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동물실험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에 감염되어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비타민 E를 몸무게 킬로그램당 60ml 정도 그리고 비타민 C를 킬로그램당 80ml 정도를 워낙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복강에 직접 비타민 C와 E를 투여했더니 그리고 나서 5일 뒤 7일 뒤 쥐의 어떤 항산화 수치 같은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염증 수치 및 항산화 수치가 뚜렷하게 비타민 C와 E를 동시 투여한 그리에서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인플루엔자 치료제 중에 하나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인 오세타미비르라는 약과 비타민 E를 병행 투여했더니 인플루엔자의 억제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좀 더 뚜렷했다는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 또 복강으로 비타민 E를 같이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에 인한 사망률을 78%나 감소했고요 또 폐의 어떤 질환들을 예방하였다 이처럼 동물실험 또는 그 전단계인 어떤 실험관 시험들은 많이 있었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가짜 약을 비해서 비타민 E를 먹었을 때 감기든 또는 인플루엔자이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E를 얼만큼 먹을 것인가 아서 덴마크 연구처럼 고용량 비타민 E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권장량은요 일반적인 권장량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결핍을 막을 수 있는 권장량은요 12mg 정도고 또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섭취량을 540mg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E는 보통 35 IU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mg으로 환산하면 25mg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종합 비타민 E는 25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E 하나 먹으면 채소 필요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목적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통 단독으로 먹는데 단독 비타민 E는 보통은 4000 IU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E는 어떤 음식에 많을 것인가 올리브, 아몬드, 잣, 땅콩, 아보카도라든지 또는 키위, 블랙베리 같은 또는 해바라기 씨앗 주로 씨앗류에 많다는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은요 오늘 비타민 E고요 음식은 말씀드렸던 올리브, 아보카도, 잣, 땅콩, 키위 등이 있고요 바이러스에 이기는 방식의 작동 원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폐의 손상을 낮춘다 그리고 보통 질환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일부 치매나 암 같은 것도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항바이러스 연구는 동물실험밖에 없어서 제가 별 하나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주의와의 부작용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출혈성 위험이 있고요 보통 하루 특수 목적으로 먹을 때는 4,000 IU 약 275mg 정도의 용량을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비타민은 아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미네랄 중심으로 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